안녕하세요. 마케팅 플러스의 김영은입니다. 국대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마케팅 플러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의 첫 부분에 잠깐 먼저 언급됐었죠. 국가별 구매력과 물가 비교 지수에 대해서 좀 더 나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맥 지수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빅맥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가 많이 즐겨 먹고 있는 대표적인 햄버거인데요. 이 빅맥 지수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인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햄버거 상품인 빅맥의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120여 개국의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지수로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 분기마다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환율은 각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설과 또 동일 제품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나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기, 제품, 품질면에서 표준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국가 간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각국 환율의 적정성을 측정합니다. 햄버거 가격으로 경제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햄버거 경제학, 버거노믹스라고도 불리는 이 빅맥 지수는요.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통화가 저평가되고 또 높을수록 고평가된다고 해석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2014년 7월 한국의 빅맥 지수는 원화의 달러당 환율 1023.75원을 기준으로 하여 4.00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빅맥 햄버거 1개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4달러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미국의 빅맥 지수는 4.80이었는데요. 비교하면 원화와 달러화의 적정 환율은 약 855원으로 산출돼요. 실제 원화 가치는 빅맥 지수로 본 적정 가치보다 16.5%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국가별 주요 지수를 보면요. 노르웨이가 7.76으로 1위, 미국은 4.80으로 20위, 한국은 4.00으로 28위, 일본은 3.64로 35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인건비, 건물 임대료, 관세, 또 판매 경쟁의 정도 등이 다르고 햄버거가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인식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빅맥 지수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후의 대안으로 다른 지수들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04년에 등장한 구매력 평가 환율 지수, 라떼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한 세계적인 커피점이죠.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의 카페라테 톨 사이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환율과 적정 환율의 관계를 평가하는데요. 이는 스타벅스 지수, 카페라테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2013년 2월 월스티트 저널에 의하면 카페라테 가격은 노르베이가 9.83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는 2.50달러, 또 한국은 4.54달러로 한국은 조사대장 29개국 중 13번째로 여전히 고평가된 국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의 물가 수준이나 환율을 알아보는 주요 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